아시아 아티스트 어워즈 현장을 홈페이지를 통해 생중계합니다. A.A.A.는 배우와 가수를 비롯해 장르와 국경을 넘어 아시아 문화를 비낸 글로벌 아티스트가 함께하는 유일무이한 올리일 시상식입니다. 지난해에 이어 2연속 대상을 노리는 엑소를 비롯해 지코, 황치열, 에일리, 에이핑크, 크러쉬, 빅스, 마마무, 뉴이스트 W, 세븐틴, 구구단, 볼빨간사촌기, 몬스타엑스, 프리스틴, J.B.J. 정세훈, 아스트로, 다이아, 카드, 모모랜드, 스누퍼, 박신혜, 수지, 박서준, 박혜진, 박민영, 류준열, 김태리, 성은, 남국민, 서강준, 공승현, 민혜린, EPM 준호, 최태준, 정채연, 지수, 안희섭, 강태호, 신현수, 선수 등이 참석합니다. 글로벌 엔터테인먼트 미디어 STA ARNEWS 위 라이브 스트림 2017, 아시아 아티스트 어워즈 바이어 이츠 웨브 사이트. AAAA 이즈 헬드 앱 침실 인더어 취나점 인 서울 온 노베버 15세. 앱 침실 인더어 취나점 인 서울 온 노베버 15세. 앱 침실 인더어 취나점 인 서울 온 노베버 15세. 아시아 아티스트 어워즈 이즈 원 넌 더 올리 어워즈 세러머니 for actors, singers, and global artists who have gained popularity beyond the border and cellar. Stars who will attend the event ix or who is pursuing the second consecutive trophy 지코, 후빙카이율, 에일리, 어핑크, 크러쉬, 빅스크스, 메메모, 루에스트 W, 세븐틴, 규기덴, 발볼갬포, M-O-N-S-T-A-X, 프리스틴, J-B-J, 융시원, 에스트로우. 2 1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